목요일은 얼마만에 온 거예요? 기분이 묘하겠다 나를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실례야를 한쪽만 씌는 여학생이에요 기억해내야 돼요 쌤, 쌤 다니실 때 그때도 거기 상했어요? 거기 귀신이 있거든요 은희야, 나야 나를 봐 내 친구도 여기서 죽었어요 친구가 날 부른 거예요 여기 분명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나야 안녕 пом차례 방 hoard 내 미치고 나..